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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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 imes 김영하씨 해외로 몰래 빼돌린 우리 문화재를 힘들게 찾아왔더군요. 그 범어사의 칠성도가 돌아왔잖아요. 네. 그것도요. 취리히 경매장에 나온 걸 사서 찾은 거잖아요.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찾은 셈입니다. 네. 그렇죠. 조선 후기 불화 석점을 해외 경매시장에서 찾아서 범어사 제자리에 두기까지 걸린 세월과 비용 보세요. 그러게나요. 네. 그리고 해외에 빼돌린 우리 문화재가 15만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도굴꾼들이 빼돌린 문화재가 6만 6천 건이 넘는다잖아요. 네. 그렇다죠. 이거요.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고 말고요. 그 시절 일본 도굴꾼 오구라가 빼돌린 게 지금 버젓이 도쿄 박물관에 전시돼 있거든요. 거기엔 그 대가야 금관도 있고 금동관도 두 점이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도쿄 박물관에서는 우리 문화재 1,400점을 전시하면서 그거를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한다죠. 참. 여기다가 글자 몇 자를 덧붙여서 써야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한국에서 훔쳐온 오구라 도굴 컬렉션. 네. 당연한 전시 제목 같은데요. 우리 문화재청도 문화재 반환에 힘쓰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결성한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공부 활동도 성원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빼앗긴 우리 문화재들 제자리에다 찾아놔야죠. 아니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범호사로 돌아온 칠성도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아직도 먼 먼 타국에서 울분어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빼앗긴 우리 문화재들 하나하나 끝까지 되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 시간 첫 곡 보내드립니다. 함경도 애원성을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함경도 애원성을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예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로 초란해라 여보기 초란이 이거 다 중고나라에서 건진 거네 어라? 요새 중고나라 사기꾼들이 득실 된다는데 재주도 좋네 그 옷이고 선글라스 모두 중고로 샀다고? 응, 새 거 같잖아. 멋있지? 이 젖병이랑 중고차까지 샀지 뭔가? 어허, 돈만 입금하라고 해놓고는 튀는 사람 천지라는데 아이고, 그 중고나라에서 어떻게 건졌나? 용어네 그 너희보 말고 다른 포털 중고나라였나? 아, 너희보고 다음이고 상관없어. 난 중고나라 거 제대로 건졌거든 요즘은 중고 에어컨 알아보고 있어 아, 글쎄. 먹고 튀는 중고나라 그 사기꾼들을 어떻게 피했는데? 나는 돈을 입금 같은 거 안 해. 현장에서 보고서 주거든 어? 온라인 중고나라잖아. 그거 사진 보고 그냥 입금하고 배달받는 식으로 허잖아 이 선글라스 있잖아. 그 이태리째 중고래. 그래 좋다. 그거 쓰고 중고옷 입고 중고차 끌고 저 오거리 공터서 만나자 아이고, 온라인 중고나라 사기꾼들이 그걸 들어주겠어 아니, 근데 진짜 괜찮은 중고 팔려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 만나면 되잖아. 저 오거리 공터서 만나면 돼. 그리고 이 중고 젖병도 제대로 구했지? 응? 중고 젖병 정도는 그냥 중고나라 사진 보고 입금하는 거 아닌가? 에이, 난 달라. 우선 애한테 중고 젖병 거 물어보게 하고 느낌 좋으면 애가 씨익 웃거든. 그러면 현찰 넘겨줘. 음, 중고차 살 때는? 음, 그러니까 계약금부터 사기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난 차 끌고 와라. 그리고 같이 드라이브 좀 하자. 차 소리 들어보면 날거든. 어이, 이 중고차 어때? 만약에 말이야, 아웃라인인데 무슨 현장 소리냐. 입금부터 해라 하면은? 아, 그땐 감정 안 상하게 노래로 마무리하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들림을 알겠느냐. 네, 신케덕류 검은고 산조 띄워드렸는데요. 허익수의 검은고, 윤호세의 장구반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분들이 요즘에 많답니다. 네네, 그렇답니다. 생활용품에 가전, 차량까지 그 중고나라와 거래를 하는데 네네. 이건 입금만 했다 하면은 그냥 좌츠를 감추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거래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소액 중고라도 입금 전에 확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 그럼요? 네, 세심하게 살펴야겠죠. 응?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저항으로 멈춰 보다. 국악방송 시고 좋으시고 치환자 좋으시고 치환자 좋으니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수양산가 고사풀입니다 네 수양산은 12가사 수양산가에도 등장하는 산이죠 중국 땅에 있는 산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중국 산서성 영재현에 있는 산이죠 고대의 백이숙자라는 현자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꺾어먹고 살면서 끝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노래할 때는 꼭 등장하는 산이 수양산이잖아요 가사를 보면 수양산의 고사리를 꺾어 위수빈의 고기를 낚아 의적의 빚은 술 이태백 밝은 달이 등왕광 높은 집에 장건에 승사하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양산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중국에서 한 시대에 이름을 날렸던 유명한 사람들이죠 위수비는 강태공이 낚시하며 천하통일을 꿈꾸던 곳이고요 등왕각은 당나라 때 등왕각서를 지은 왕발을 뜻하고요 네 그런 인물들을 줄줄이 대는데 뒤에는요 천하통일을 못하고 죽어야 했던 항우 장사며 당나라 때 마회역에서 숨진 양기비까지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절세의 미인이나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들 또 한 시대 이름을 날린 명사들을 만난 것처럼 좋은 자리니 오늘같이 좋은 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즐겁게 한번 놀면서 회포를 풀어보자 뭐 그런 얘기죠 네 네 근데요 애초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당나라 때 이태백하고 고대의 백의숙제가 어떻게 만날 것이며 이 주나라 때 강태공하고 당나라 왕발이나 양기비가 어떻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곳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네 이런 날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러니 시시비비 따지지도 말고 이 좋은 날 즐겁게 한번 놀아 놔보자 네 그러니까 그 수양산가 말대로라면 한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없는 인물들이 대통합을 해서 모인 셈이네요 네 네 그러니 수양산가에서 보여준 뜻이 흥미롭죠 가사 첫 소절에 등장해서 수양산가라고 했겠지만 실은 우리 쪽에도 중국 수양산 같은 산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가사 한 말도 우리 역사 속에 인물들로 엮어서 새로 지어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수양산보다는 우리 수양산으로 바꿔서 불러보자 그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절개를 지키면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네 그 산에서 살았던 사람들 저 지리산에도 많았고요 그리고 개성 만수산에 가도 많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만수산이 중국 수양산하고 다를 게 없다 그거네요 네 일단 절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고려말 조선초 개성 만수산에 들어가서 빗장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그 두문동 72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두 명의 현자들이 조선 개국 때 만수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는데 네 네 중국 수양산에는 백이 숙제 두 사람만 들어갔다 뭐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수양산가에 화답하는 만수산가를 지어서 노래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역사 속에도 항우 같은 영웅호골 왕발 같은 문장가 그리고 또 양기비 같은 절세가인 이태백 같은 시인들도 많으니까 우리 역사 인물로 만수산가를 불렀으면 하는 거죠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수양산가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담원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비가사 가운데서 수양산가를 김경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자자 달릴 준비들 되셨나요 체험열차 출발 오라이 탕탕 아 저기요 이 기차도 중간에 가다 서다 하나요 아 칙칙폭폭 쭉쭉 달리는 체험열차입니다 자 어느 칸으로 모실까요 난 말이죠 운전대만 잡으면 말이죠 그냥 입이 베베 꼬이면서 말이죠 제발 좀 가자 야 가자고 하면서 말이죠 아 운전대 잡으면 부운노가 팍팍 솟구치는군요 아 그럼 이 칸으로 모실까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아니 그 무한 질주칸 같은 건 없란 말이죠 이 도로로 밟을 수가 없어요 아 또 끼어드네 아니 그 자 왜 이제 자라고 막 티밀면서 뭐 때리려면 때려라 아이 나 지금 말고 아니 저것도 뭐야 오토바이잖아 아이고 내 앞에서 니가 무슨 S라인이라고 길바닥에서 S라인을 그려대 아니 저게요 아 자자 계속 이러시면 여름휴가 취소 해수욕장 취소 직장 가는 것도 취소 집으로 가는 것도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 사람 성질나게 아니 누구 맘대로 여름휴가 취소야 해수욕장 직장 누구 맘대로 취소 소리냐고 사고 나면 줄줄이 취소 당하는데 괜찮겠어요 화풀이 한 번 하고 석 달 누워 있으면은 어때요 시원하세요 아이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열나잖아 아니 저기 한 번 해보겠다고 아니 너 길바닥에서 오늘 땡볕지 몇 도인가 재보고 싶은 거지 자 이때 자자 취소 취소 당하느냐 휴가 가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누구 맘대로 휴가 취소냐고 어라 어라 성질 건드렸어 너 너 직어입니다 자 이 액마금 노래로 내 차를 가까이 사랑함은 경찰서 응급차 멀게 함이라 자 부르세요 내 차를 가까이 사랑함은 아 저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아 저 해보자는 거지 아 잠깐 잠깐 이번에는 이걸로요 아재 아재 배달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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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아재 경찰 아재 병원 아재 휴가 취소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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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아재 아 정말 아재인데 박을 수 없고 그냥 아 잠깐 사이로 끼어들고 아이고 막 달려가잖아 아 네네 그래서 차도 괜찮고 운전자도 괜찮잖아요 자 다시 한 번요 내 차를 가까이 사랑함은 아유 알아요 길바닥 같이 가자는 소리잖아 아 저 배달아재 아 봐라 봐라 네 태평가를 김정순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밖에 굉장히 더워요 그죠 네네 덥습니다 이 여름 무더위 속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 자칫 분노 운전하기 쉬운 아주 짜증이 많은 때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엔 온화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 운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죠 이 순간에 분노 운전 때문에 생기는 사고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차를 가까이 사랑함은 결국 그 길을 같이 가자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순간의 분노 운전으로 평생 후회할 일은 없어야겠죠 네 자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사설 공명가를 황영주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사설 공명가를 황영주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행 사설 공명가를 황영주의 소리로 되서거든요 네 여기가 suitable 여기 있는데요 우리의 Note 1부는 중국과 로봇 사설 urgently doublynam 남 Sergeant 우리의경우입니다 그럭시 인물이 맞 Verb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복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15 한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옷 공모전의 참가신청이 오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지고 9월에 있을 서류와 실물심사 이후 10월 말 시상식과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이번 응모 주제는 한복, 청바지와 만나다이며 데님 소재를 활용한 한복 디자인을 모집합니다. 성별이나 연령, 학력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신청서와 도식화, 실물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동래읍성역사축제 주제공연인 창작뮤지컬 외로운성에 출연할 어린이 배우를 모집합니다. 외로운성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전투를 재현한 공연으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21회 동래읍성역사축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동래구 거주초등학생은 8월 8일 토요일까지 네이버카페 끼리 프로젝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1-550-4854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박물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폐 속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강좌를 운영합니다. 화폐 속 인물을 통해 배우는 조선역사 프로그램이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오후 2시 박물관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 교육에서는 조선시대 왕의 계보와 우리나라 화폐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고 율곡이이와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 화폐 속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가 접수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충북교육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이 정기문화답사에 참가할 학생과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선왕실의 태동지 및 무릉도원을 찾아서란 주제로 7월 18일 오전 7시 30분부터 준경묘와 죽서루, 용문바위 성열, 삼화사, 무릉계곡 등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내일까지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문의는 전화 02-961-0141번으로 하면 됩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어린이동, 미래의 희망일보다 특별전이 7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박물관 청명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와 어린이 교육을 주제로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어린이를 표현한 미술작품과 어린이 교육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어린이 문양 청자합과 이중섭 화가의 바닷가의 아이들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청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소년과 소녀의 감상으로 재탄생된 아리랑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열립니다. 의정부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제32회 정기연주회 아리랑 판타지가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합창단은 이날 공연에서 아리랑을 시작으로 아리랑 고개, 아리랑 판타지, 그리고 다양한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람 희망자는 공연 당일 저녁 6시부터 대극장에서 좌석권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고 공연 문의는 전화 031-828-5847번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거리를 문화예술로 물들일 주인공을 찾습니다. 2015 한강거리공연예술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한강거리에서 매월 3회 이상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공연팀을 모집하고 노래, 미술, 악기, 연주, 퍼포먼스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활동증과 인증서, 자원봉사비, 그리고 연말 콘서트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기온 30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만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 달 이상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 발길이 추춤했잖아요. 그런데 순천을 찾아오는 발길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관광지도 회복서를 보이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순천의 경우 주말 동안 4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죠? 네, 바로 이 한마디가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 이번 주말에 순천에서는 이 소리가 나올걸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요. 네, 그 한마디는 지금 순천을 찾아오시면 나간읍성, 순천만 정원, 드라마 촬영장 입장료가 50% 반값입니다. 네, 순천의 유명 관광지 다섯 곳에선 입장료를 절반만 받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줄을 서시오 소리가 나올 수밖에요. 그러게나요. 그런데요, 순천에는 유명 관광지만 할인 행사에 나선 게 아닙니다. 숙박 없어도 이용료를 대폭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보시면 안다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만 정원으로 순천 나간읍성으로 순천의 또 드라마 촬영장이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7월 31일까지 입장료가 반값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했습니다. 순천 에코천 유스호스텔도 이달 말까지 대폭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요. 순천 자연휴양림에 가시면 역시나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순천에도 전통 야생차 체험관이 있죠. 네. 거기도 입장료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순천 에코천 유스호스텔은 국내 최초의 한옥형 숙박촌이거든요. 할인 행사에 들어가면서 바로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니까 가시려면 미리미리 예약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순천의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순천 드라마 세트장 거기선 요즘 인기를 끄는 체험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 7080 교복 입기래요. 아, 추억의 교복 입어보기? 네. 아, 네. 7080분들이 교복을 입고서 다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이거 정겹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7080분들에게 잊지 못할 인기 체험장 고고장과 그리고 달고나 체험도 대단하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요? 순천 드라마 세트장을 간다. 옛날 교복을 입는다. 고고장 가서 고고를 춘다. 네, 그리고 시골 장터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먹는다. 네, 이게 바로 순천에서 펼치고 있는 가고 체험하고 즐기고 싶은 관광지 모습이죠. 거기다가 교통편도 좋아졌잖아요. 전라산 KTX가 개통됐습니다. 자, 관광 여건이 훨씬 좋아진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네, 이제 메르스 걱정 없이 마음껏 할인 행사 받으면서 순천 관광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호레일 정기 관광 상품도 나왔다고 하죠. 순천역에서 서남사로, 나간읍성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으로 또 순천역으로 이어지는 관광열차 코스도 인기라고 하네요. 네,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관광객이 다시 찾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 편이었습니다. 네, 창작단과 순천과 띄웁니다. 염경의 소리 이상호의 북장단입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여권의 딸 얘기 가운데 이모집 살이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동학의 이모집에 사는 여권의 딸을 만나보실까요? 신혼살림 차리고 과거 준비하던 선비 동학이 술에 취해 여권의 딸 신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일로 큰 소동이 벌어졌으니 급한 김에 여권의 딸을 이모집으로 데려와 사정 얘기를 하자 그 이모가 말하기를 아이고, 사정이야 어쨌건 동학이 니놈이 술에 만취해서 길에 눕지만 않았어도 여권집 종들한테 엎여서 남의 신방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동학이 니놈의 방탕 때문이라는 거 알겠느냐? 예, 저, 이모님. 저야 왼종일이라도 신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뭐라? 왼종일이라도 신부 곁이라 했드냐?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신방에 들어갔다란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아니, 저, 제 말은요. 그 친구놈들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원수였지 뭡니까요. 이제는 니놈이 사고를 치고서 친구들 탓으로 돌리겠다는 게 노구나. 아니, 저, 그 놈들이 날마다 떼거리로 찾아와 불러댔습니다요. 그냥 술을 안 마시겠노라고 해도 돌려가며 잔을 주고 또 주니 제가 무슨 수로 그 떼거리를 당해내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따로 있는 게야. 이놈아, 너희 아버지나 너희 이모부께서는 신혼 시절을 어찌 넘겼는지 아느냐? 친구들 술상 밑에다가 바가지를 놓고서 술을 비웠어. 아, 그렇게라도 해야지. 같이 취해서 종로통에 틀어누워. 아, 제발 이모님. 앞으로는 술이라면, 네네. 그러니까 바가지 옹기라도 놓고 버리겠단 말입니다. 저, 그러니 제발 이번 일만은 이모님이 안 봐주시면 오갈데 없는 이 조카놈. 음,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죽겠다는 소리로구나. 아니, 이놈이 그냥 어젯하던데 그냥 죽기는. 그럼, 나는 저 역관집 딸하고 어쩌라고, 이놈아. 그러니 제발 거둬주시란 말씀입니다, 이모님. 어휴, 우선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데려오보라. 아이고, 아이고, 네네, 이모님. 그럼 데려오겠습니다. 저기, 저, 여보시오. 이리로 들어오시오. 자, 자, 자. 이모님께서 부르시오. 자, 이모님께 인사를 갖추시고. 어휴, 참. 앉거라. 내가 동학에게 들었다마는 가부간 미리 들을 말이 있다. 더 이상 변명 같은 거는 말고. 너, 내 집에서 뭘 하면서 지닐 짝쟁이냐. 말해보거라. 아이고, 저기, 저, 이모님께 소상하게 아까 새벽에 했던 말들 있지 않소? 자, 어서 고해보시오. 이모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설령 이 집에서 쫓겨나도 죽지는 않겠습니다. 살아 있거라. 살아 있어야 한다. 비인은 부모님을 꼭 만나야 하니까요. 이모님이 잠시 거둬두신다면 이 집 살림을 돕겠습니다. 노는 하인들에게 제주 따라 일거리를 줘서 엽전 세 푼을 벌어오면 두 푼은 하인을 주고 한 푼은 모을 겁니다. 자, 이모님 보십시오. 그 역관집 그 살림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는 끼어들지 말고. 그래. 우리 집 살림을 돕겠다. 난 너희 집처럼 부자될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는 역관집이 아니라 판관으로 종사하는 고판관집인 게야. 자, 다시 말해보거라. 너는 우리 집에서 뭘 하면서 지닐 셈이냐. 아, 그 이모씨요. 돈 버는 제주 말고 있지 않소? 아, 이모님 알았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돈 버는 거 말고. 이모님, 새벽이면 정화서 떠놓고 추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난군께서 과거에 오르면 세 가문의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 짓는데 손을 보태겠습니다. 이모님께 감사 올리는 마음으로 밥 짓는데 손을 보태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책이 많을 것이니 짬짬이 책을 읽어 난군님과 글 한 줄 수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때때로 휘영청 달방근 날이면 노래 한두 곡으로 이모님의 시름을 달래드릴까 합니다. 자, 이모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버려야겠습니까? 동학은 건너가거라. 과거 급제하지 않고는 내 집에 발 디딜 생각도 말고. 네, 둘을 다 지켜볼 것이다. 당장 가래도. 예, 예, 예. 이모님. 그럼 이 사람 거둬주시는 거죠? 예, 예. 아이고, 제가 급제 못하면 평생 못 볼 사람이란 말이죠? 아이고, 네, 네, 네. 갑니다, 이모님. 네, 경기 12잡가 가운데서 소춘향가를 전숙이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미국장 여권의 딸 얘기 중에 이모집 사리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네. 바로 자세를 바꿔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동학의 이모는 두 말도 않고 역관의 딸을 알아본 거죠? 네, 네. 그래서 동학이 너는 가거라. 대신 과거 급제 못하면 이 집에 올 생각도 말거라 했습니다. 네, 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얘기. 오늘은 합죽선입니다. 네, 부채가 손안에 쏙 들어오는 데죠? 네, 그렇죠. 우선 조선 중기 때 사람들이 요즘 우리 부채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저기 저 초라인 집안의 14대조 초마귀 아짐 있잖아요. 네? 아니, 절대로 조선시대 때 초마귀 아짐 역할을 허라고요? 아니, 뭔 못해요. 네. 자, 초마귀 아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부채를 봤습니다. 아이고, 싸도 싸도 너무 싸. 우리 동네 대밭이 그냥 다 날아갔는디. 아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부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골 대나무밭이 사라졌을 정도였거든요. 네, 조선시대 때 합죽선 값도 만만치 않았다죠? 네, 네. 그리고 이 접었다 폈다 하는 접부채는 아무나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니까 그림 없는 합죽선 5천 원, 만 원 소리 나오죠? 예전에는 합죽선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정조 때 암행어사 서유문이 합죽선 하나에 7냥, 8냥씩이옵니다 했거든요. 그때 열량위원은 지금 돈으로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는 않는데요. 암행어사 서유문이 합죽선 때문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하는 거는 우선은 엄청 비싸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사치풍조까지 끼어들어서 대나무 뿌리 쪽으로 뿔부채까지 만드는데 그 대쌀이 50개나 들어가는 30cm 넘는 부채 하나 만들자면 멀쩡한 대나무 4개, 5개를 잘라야 했다니까요. 우선은 재료값 만드는 손품값에 그리고 시장에 내놓는 유통값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네. 예전에는 30cm가 넘는 합죽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다시 바뀌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접이식 합죽선의 원조가 고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고려에서 접이식 부채 합죽선을 처음 만들었다. 그게 중국 대륙으로 갔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국들 우리한테 부채 로열티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실학자 박지원은 일본에서 고려로 들어왔고 그게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냥 고려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죠. 흥미로운 건 대나무 산지로 유명한 고장이 지금은 담양이잖아요. 담양하면 대나무죠. 그렇죠. 광주에서 가까운 담양 중록원에 가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대나무 숲이 우거졌잖아요. 네, 네. 다시 암행어사 말을 빌려야겠네요. 정조대 대나무 산지로 유명한 고장이 흥양현이었다고 해요. 흥양현은 지금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이거든요. 네. 조선중기 이후까지만 해도 대나무 산지로 유명한 고장 하면 고흥이었다. 담양이 아니고 고흥이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정조대 암행어사 소유문은 대나무 산지 흥양현에서 매년 편죽 대나무를 2천 자루 넘게 잘라 올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고흥 대나무 산지는 부채 때문에 벌고숭이가 됐고 담양 쪽 대나무가 그나마 잘 보존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합축선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멋과 풍류도 있지만 그 바닥에는 부채 제작에 필요한 대나무를 대야 했고요. 또 그거 만드는 데 무척 힘들었고 한편 누구는 부채살 30개짜리 뽐내고 누구는 부채 만들 대나무를 잘라 대느라고 힘들었고 네, 눈물겨운 사연들이 저 합축선에 스며들어 있다. 뭐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합축선을 다시 보니까 이도령이 생각나네요. 그래요? 네. 그지 행색에도 합축선은 들고 다녔잖아요. 강자한테 얼굴도 가리고요. 아이고, 네. 이 합축선 얘기 다음에 또 해야겠어요. 이도령까지 나왔으니까. 아이고, 네네. 자, 화요일이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 합축선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대금독주, 대풍류를 김방연의 대금연주로 함께합니다. 억수나 봐라, 봐라, 억수나. 잘 있었나? 내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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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우와, 길에 반갑나? 어메, 상배 오빠. 나 죽는 걸 보고 잡소. 아이고, 마. 야야, 난 반가운 소식 갖고 왔는데. 아이고, 마. 그걸 인사라고 하나, 어이? 상배 오빠 안 보는 것이. 보기요. 근게 두 말 말고 가요. 아이차. 아니, 또 뭣을 팔아먹으려고. 지난번에 건강식품 엉터리라고 어르신들이 보면은 그냥 저놈 잡아라. 달려들 거인디. 아야야, 억수나. 그 건강식품이란 거이. 금방 먹고 돌아서가 좋아지면 혹은 마약 아이가. 그니까 꾸준하게 묵어주면은 그게 약이 되는 기라. 아, 그라고. 내 삼아 그거 팔아먹자 온 게 아닌 기라. 그럼 또 뭣을 팔아먹으려고. 야야, 내가 말이다. 무슨 일을 했는지 니 아나? 아이고, 마. 앞으로 함 보네. 느그 마을로 양 사람들 억수로 모여들기다. 와, 마. 인자 사람 장사를 헐 모양이네. 아야야, 그 느그 동네만이다. 그 드금정이라고 있지. 마, 내도 안다카이. 그 전에 소리 잘하는 권명창 있지. 그 드금정에서 소리해가 천둥치는 목을 얻었다 않겠나? 어메, 어메? 아니, 드금정 가지고 어쩌려고? 상배 오빠가 소리가 뭔지 구경이나 히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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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라? 와, 내는 귀가 없는 줄 아나? 마, 올여름에 명창 선생이랑 그 제자들 드금정 산공부 오기로 했다 아이가? 응? 명창이 제자들 데리고 우리 동네에서 산공부를 해본다거라? 하모, 그렇다카이. 봐라, 띠, 누구누구 오는지 이 명단 보고 말하라카이. 어데, 어데. 어메, 어메. 아니, 이것이 진짜다요? 네. 아이고, 아,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한 달간은 날이면 날마다 소리허고 북식허? 하모, 하모, 하모. 어메, 어메, 어메. 이런 일은 복천이 삼촌한테 말을 해야지. 봐라, 봐라, 억수라. 이래 되면 앞으로 민박 집과 한두 집 가지고 되겄나 말이다. 민박? 아이고, 그게 뭔 걱정이겠소. 우리 동네 빈 집도 치우고 봉알매 집도 새로 지어서 방이 여러 개고. 아이고, 민박은 걱정을 헛들돌 바로요. 아야야, 억수라. 그라고 말이다. 주말이 뭐 명창 선생하고 제자들이 마을회관 쪽에서 공연도 해주기로 했다 아이가? 와, 마. 아, 그러면 우리 동네로 구경 올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인디. 가만. 저기, 복천이 삼촌. 여그, 상배 오빠 말초과 좀 들어보시오. 명찬 선생이 드금정 상꽁보 내려온다요. 봐라, 봐라, 억수라. 이래도 내가 살구이가. 아이고, 내 좀 보고 말해봐라. 마, 이래도. 네, 시임청가 가운데서 시임봉사 눈뜨는 대목을 김일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바야흐로 상공부를 시작하실 때가 된 거죠?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가 되죠. 네. 그래서 특히 판소리꾼들은 목소리 드금을 위해서 정해놓은 상공부를 가는데 선생님을 모시고 가시는 단체가 있고 개인으로 가는 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한 발 더 진보된 그런 국악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얼씨굽니다. 네. 상한골상다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대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